안녕하세요. 미드가 쉬워지는 영어 공부, 미슈영입니다. 오늘도 영어 한마디 공부해볼까요? 먼저 장면을 보시죠. 제대로 들리셨나요? 이번에는 쉽게 들리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뱅크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은행 이야기를 하는 줄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에요. 뱅크라는 단어는 은행의 의미 이외에도 유사한 물건들이 줄 서서 있는 경우의 그룹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유사한 변호사 사무실들이 줄을 서서 있는 형태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말로써 우리말에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미드 영어가 쉽게 들리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가 여러가지이고 우리말로는 직접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요. 특히 get, take, make 등과 관련한 구동사, 프레셀법일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뱅크를 영어 자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 시간도 간단한 영어로 쉽게 표현하는 영어 문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많이들 보아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